번댕이 탈바꿈 뻔탈 뻔탈D 재활용 재활용은 쓸 일 없을걸 재활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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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슈퍼 랜덤 디펙트 아우 슈퍼 랜덤 슈퍼 랜덤 다중시전 됐어야 했는데 띠 띠 띠 띠 띠 아우 슈퍼 랜덤 쪼개는 가면 걷어내기 하위무 바랩네 하나를 하나를 위한 모두 타락도 강화해야 될 거고 한화를 위한 모두 는 확 하하 전등 전등 응, 글쎄, 맞아. 이걸... 맞네. 안 맞을 법도 했는데... 하나를 위한... 모두... 검은 별... 에리트 네 발이 잡을 수 있다. 와, 포벨 소주. 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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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몽 악몽 하면 무한 밸류 된다. 흐... 매턴 10장씩 들어가는 모드가 있죠 저장 강박증 말고요 저장 강박증 말고요 포션도 별 이상한 것만 파네 카운터 시계 맞았다 걷어내기가 없었어? 있는 줄 알았네 24코 24코면 스네코가 100이냐 근데 내가 타락 쓰고 나면 뭘로 싸워야되지? 이걸 이 타락을 쓴 건 아니거든 쎄긴 샌드 소비 컴드 Krista 에이 흩에게 타랏 끝나고 나면 뭘로 싸우냐 타랏 하위보를 갖고 쓰였네 흑우 부족 엘리트가 두 마리나 더 남았는데 딸기 안녕하세요 비행기 비행기 팽이 팽이도 괜찮지 않나 부족하고 고적 편안 편안 펭이 쓰니까 훨씬 낫겠지 펭이 쓰니 펭이 쓰니 펭이 쓰니 멘트 엘리트 하 쏘지 쏘지 쓸 일은 없잖아 쏘지 몸풀기 부적저열 쏘지 재구성 재구성 삭제 필속 아이고 팽이 까먹었다 야 대기 25인데 어떻게 화상이 적있냐 저열 2층에서 안 나온다고 한 적 없어요 외형질이 안 나옵니다 외형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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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뭔지 알 수 없다 피 채우고 가야지 악몽 밸류 센거 봐 하여튼 디펙트 카드만 아니면 돼 앞에 상자 하나 더 있는데 망했네 태엽장치? 빙하? 태엽장치 기념품 재구성 했는데 도 proceeds 콜라 evening 티 aider 상대 미친붕 상대 미친붕 potential 칼붕 크리스페 상대 미친붕 디펙트 합하기 최고다 타락찾기가 힘드네 타락을 찾아야 되는데 아 강몸 에바인데 아니 강몸 왜 자꾸 나와 아 이런 망할 프리즘의 현실입니다 타락을 빨리 뽑아야 되니까 덱을 줄여놓는게 도움이 되겠지 결국에 악몽 악몽 무한밸류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팽이 까먹었다 아이고 이런 팽이 까먹었다 혈..안.. 아이고 악몽 쓸게 아닌데 아이고 악몽 쓸게 아닌데 아이고 악몽 쓸게 아닌데 뭔가 악몽 걱정돼 아우.. 이런.. 결국에 하위모 무한.. 이 제일 카기 예쁠텐데 악몽 악몽 무한 밸류 만들고 아 이거 재활용이 있었으면 훨씬 나았겠다 뭐야 이게 오버클럭이랑 강몸 어떻게 처리하냐 오버클럭도 진짜 에반데 하위모 두개 떼면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데 때밍 밀집 덩어락하자 밀집 덩어락하자 밀집 덩어락하자 진정한 파괴 광선이란 또 강몸같은거 나서 덱 돌아가는거 맞겠지 어? 뇌오다 나이스 안녕하세용 아아 이게 게임이냐 아이 강몸씨 저 놈의 강몸 어떻게 안되나 강몸 켈리퍼스 또 바깥다 딱히 줄 것도 없어. 헐 역시 창방 또라이들임 상태 이상 털어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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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닌가? 디펙트가 너무 강해서 그러나? 우와 뻔베기 사기다. 뻔뻔하구만.